뭔가 이 미넨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약간 좀 본인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그렇게까지 공간 커버 능력이 좋은 수비수들이 아니니 왜 다이어그랑 더리우트가 뛸 때 더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그거를 못할 거냐 라고 했을 땐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본인이 모든 공을 따려고 한다던가 본인이 모든 수비에 관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까지 지원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야 내 말이 맞다 김민재 공격적인 수비할 때는 로보트카처럼 커버 쳐준 선수 없으면 좋댄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김민재 이적해야 되냐 아 뭔 이적을 합니까 애초에 김민재 선수를 사가지고 투엘이 왔을 때 투엘이 가장 사고 싶어 했던 선수가 팔리냐에요 팔리냐 근데 그 팔리냐를 못 싸웠잖아요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사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에요 이거를 뭘 김민재가 이적을 해야 된다 언어가 안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사오면 해결되는 문제에요 지금 미들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시즌 초반에 김민재가 게임을 계속 뛰고 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사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어차피 남아서 다음 시즌에 주전으로 뛰면서 우승 트로피 들을거에요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제대로 영입해 오면 다 해결될 문제이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만약에 못 싸운다는 가정하면 김민재 선수가 이 팀에 맞게끔 성향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밀고 나가는 행동을 많이 하면 안되죠 조금 더 기다리는 수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감독이 바뀌면 선수도 바뀔거라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 볼 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우리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부분입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보호를 잘 못해준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를 우리가 똑같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기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막 나폴리 때처럼 빛나는 활약을 했던 경우보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할 뻔한 경기들이라든가 실점을 실제로 많이 하는 경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선수들이 공간에 대한 커버보다는 볼 워칭을 많이 하고 선수들이 공에 대한 도전을 더 많이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미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와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들에서 뛰는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김민재 선수가 월등한 수비수냐 라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허나 김민재 선수가 약간 옛날 그 구자철 선수 유튜브인가 거기 나왔을 때도 하는 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방식 수비에 대한 이 사고 방식이 지금까지 뭐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수비 방식을 믿으면서 수비를 해왔다라고 했죠 근데 월드컵에서 이제 그렇게 가나전인가 아마 골을 먹고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유튜브인가 어디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오늘 경기까지 하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파가 아까 한번 실수를 했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공을 땄던 적도 있고 슈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블라킹을 많이 했던 적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김민재가 커버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공중볼 경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김민재의 개인 스탯을 보면 김민재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개인 스포츠가 아닌 팀 스포츠고 팀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을 어느 정도 그 팀에 맞추면서 뛰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대표팀에서도 김민재가 제일 빛났던 경기가 어떤 경기냐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우디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컵에서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선수가 이렇게 뛰었을 때 3백으로 뛰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뒤카바를 많이 보는 경기였을 때 김민재가 빛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미넨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약간 좀 본인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그렇게까지 공간 커버 능력이 좋은 수비수들이 아니니 왜 다이어랑 더리우트가 뛸 때 더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그거를 못할 거냐라고 했을 땐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본인이 모든 공을 따려고 한다거나 본인이 모든 수비에 관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드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까지 지연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여러분들 김민재 선수가 왜 평점이 가혹하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민재를 데려올 때 나폴리를 사실상 우승시킨 수비수다라는 평점을 받은 상태에서 김민재를 데려온 거고 김민재 선수는 유럽 선수도 아닌 아시안 선수고 이 선수에게는 어쩔 수 없이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뭐 빌트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데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나폴리에서 쿨리발리를 첼시가 사갔잖아요 어 근데 쿨리발리가 애매하니까 다음 시즌에 중동으로 보낸 것처럼 뭔가 그냥 그런 거죠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근데 이게 김민재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팀의 문제예요 팀의 문제 팀의 문제고 김민재랑 우파메카노를 뛰끌 거면 이렇게 공격적인 상황에서 수비수를 뛰끌 거면 뭐 고레츠카가 됐든 라이머가 됐든 이 둘 중 하나한테는 혹은 키미이라든가 알폰소 둘 중 하나는 나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비용 미드필더 선수한테는 얘네 둘이 공격적으로 해주니까 한 명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오더가 내려가야죠 그래서 뭐 민재 김민재 선수를 막 비난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엘이 아스날 상대로 경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미넨의 경기력을 보면 미넨이 아마 그 경기에서 원정인가 홈인가 원정이네요 그러면 전 김민재 넣고 5백 갈 것 같은데요 저는 5백 넣을 것 같아요 김민재 다이어 더리우트 해서 5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이어 더리우트 나올 때는 수비를 여러 명이서 하더만이라고 했는데 왜 여러 명이서 하겠습니까 둘이 안 나오니까 이 선수들이 내려올 시간이 있는 거예요 둘이 앞으로 나가면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둘이 무르면서 수비하니까 이런 장면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민재랑 우파는 밀면서 수비를 하니까 수비용 미드필더나 이런 선수들이 반대로 커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나오는 거고 하여튼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오늘 오랜만에 미넨 경기를 라이브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역전 패배여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도 이 미넨 안에서만큼은 무르면서 하는 수비를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뛰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오는 수비보다는 먼저 무르면서 커버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 수비수는 모든 수비 장면에서 절대 공을 다 딸 수가 없기에 가만히 기다리는 법도 필요하긴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쉬운 패배여서 저도 너무 좀 아쉽고 토마스 투웰이 어쨌든 간에 첼시에서 보여준 모습을 미넨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참 미넨 입장에선 이번 시즌 참 안타까운 시즌이지 않나 이러다가 슈트르가르트한테 2위 싸움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